2023 한국 부자순위 TOP20 포부스 선정 비상장기업과 부동산 등 육아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아 정확한 가치평가가 힘든 자산은 반영하기 힘들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그럼 이제 한국 부자순위 TOP10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0위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32억 달러 9위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35억 달러 8위 조정호 메리츠 금융그룹 회장 35억 달러 7위 정문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41억 달러 6위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 52억 달러 5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53억 달러 4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63억 달러 3위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67억 달러 2위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79억 달러 1위는 누구일까요? 모두 예상하셨나요? 1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87억 달러 2023 한국 부자순위 TOP20 포부스 선정 비상장 기업과 부동산 등 육아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아 자Cu wennStream 3억 달러 스토ett 1위 ע